신유학이란 무엇인가? 흔히 우리는 속명시대의 유학을 성리학이라는 개념으로 지칭한다. 그러한 지칭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서에서는 어느 정도 합당한 일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속명시대의 유학은 성리학적 맥락 위에서 수용되고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고려 말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6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식계를 장악한 사상은 성리학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전개된 속명시대 유학이 성리학과 동일시될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일반화해서 속명시대 유학은 성리학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1. 속명시대의 유학의 여러 명칭. 속명시대의 유학을 총체적으로 지칭한다면 가장 적절한 용어는 말할 것도 없이 속명유학이 될 것이다. 이 명칭은 한당유학이나 선진유학이라는 말처럼 시대적 구분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속명시대에 전개된 모든 유학적 실험과 분파를 다 쌓아앉는 개념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개념은 다만 시대적 제한을 통하여 유학사의 한 부분을 재단해 주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 시대 유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이라 보기에는 어렵다. 이 시대 유학의 성격을 반영하면서도 이 시대 유학의 모든 분파를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용어는 신유학이 될 것이다. 신유학이란 명칭은 이 시대의 유학이 이념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선진 시대나 한당시대의 유학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이러한 특징은 대체로 북송시대부터 명대까지 그대로 유지됨으로 인은 이 시대의 유학을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가장 합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속명유학이라는 개념과 신유학이라는 개념은 범위를 같이하는 총체적 개념이면서도 전자는 시대적 문맥 위에 서는 개념이라면 후자는 사상적 문맥 위에 서는 개념이라는 차이를 가질 뿐이다. 이 두 개념이 총체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면 송학이나 명학주자학이나 양명학, 도학, 대학, 심학 같은 개념들은 이 두 개념의 범주 속에 드는 부분적 개념이라고 하겠다. 송학이나 명학은 시대적 제한을 갖는 것이므로 그 개념이 한정하는 바가 명료하게 드러나며 따라서 이 두 개념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달 필요가 없을 것이다. 주자학이나 양명학 역시도 주의의 사상적 경향이나 왕수인의 사상적 특징을 계승한다는 문맥을 담고 있으니만치 그 개념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도학이나 리학, 심학과 같은 그 범주가 명확하지 않은 개념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학이란 이 세 개념 중에서 가장 넓은 외연을 갖는다. 도학은 북송 초기에 나타난 세 가지 유학적 입장 가운데서 호원, 송복, 석계 등으로부터 비롯되어 주의와 왕수인에게 이어지는 사상적 흐름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 도학이라는 개념은 당시에 신법계열이나 촉학계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적으로도 신법계열이나 촉학계열은 남송 이후부터는 미미해지기 때문에 도학이라는 개념은 송명유학이나 신유학이라는 개념과 그다지 범주적 차이를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신유학이니 송명유학이니 하는 개념을 쓸 때에도 북송 초기에 새 선생으로부터 주의와 왕수인까지 이어지는 사상적 흐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도학이라는 개념은 도리를 파악해서 몸소 실천으로 옮기고자 하는 이들 입장의 특성에 중점을 두는 표현일 뿐이다. 그 반면에 리학은 이치를 통하여 세계를 파악하는 사상적 입장과 연계되는 개념이다. 이는 이치라는 개념을 실체적으로 발견해 낸 정의에 의해 구체화되며 이후주의에 의해 계승되고 발전된다. 그러므로 리학은 정의주의 계열의 신유학 즉 정주학 또는 주자학을 가리키는 개념이라 하겠다. 우리가 좁은 의미로 성리학이라는 개념을 쓸 때 그 성리학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주자학 또는 리학이라 생각한다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이다. 심학은 내 마음이 곧 이치 라고 보는 사상적 입장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 입장은 사실리학의 성품이 곧 이치이다 라는 선언을 비판적으로 전제하고 나타난 사상적 경향이었다. 주의 당시 주의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육구현이 이 입장을 선도했으며 이후 왕수인에게 이어져 명확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그러므로 심학이라는 개념은 육구현 왕수인 계열의 사상적 특징과 연계되어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2. 신유학 형성의 시대적 배경 유학은 중국 한 대의 관악으로 등장하여 언뜻 포기에는 그 위상이 높아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 위상과 역할이 많이 악화되어 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춘추정국 시대의 한 시기가 어떤 점에서 유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시기에 유학이 지식과 생활 행위와 이념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도 한당 시대에 이르러서는 많이 악화되었던 것이다. 유학은 점점 지식과 생활의 일부 특히 기회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것으로 자신의 범죄를 한정시켜갖고 행위와 이념의 주체로서 하던 기능과 역할도 갖은 종교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교나 불교 특히 미진시대 이후 그 세력을 급신장시켜 간 불교에 내주게 된다. 그러므로 한당 시대의 유학은 문화적 유학이라는 면모를 띠며 그 실천적 측면 즉 생활과 시대를 장악하던 사상적 유학으로서의 모습은 창실했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당 시대가 유학의 암흑기라고 할 수는 없다. 한당 시대에도 많은 유학자들이 활동했으며 그들의 학문적 업적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기에 유학이 그 장점의 많은 부분을 상실한 불구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학의 본령은 행위와 실천의 영역 속에 놓여 있다.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장악력이야말로 유학이 갖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한당 시대의 유학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당 시대의 유학은 지식의 모습을 띌 뿐 행위와 실천 생활을 총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상적 유학이라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유학이 생활에 대한 총체적인 장악력을 가지는 시대의 중심 사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속명 시대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속명 시대가 되면 유학은 지식의 범주로부터 벗어나 행위와 생활의 영역에까지 확장되었으며 생활과 시대에 대한 장악력도 회복하여 시대의 중심 사상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속명 시대의 유학은 춘추정국 시대의 유학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특징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속명 시대의 유학은 어떤 점에서는 복구적인 측면을 갖는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공자와 맹자로 대표되는 원시 유학의 부활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속명 시대의 유학과 춘추정국 시대의 유학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말은 아니다. 속명 시대의 유학은 춘추정국 시대의 유학보다는 더 철학화되고 더 체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춘추정국 시대의 유학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불교와 도교의 여러 특징들을 복합해서 새롭게 빚어낸 사상 형식이다. 이러한 까닭에 그것을 신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신유학의 형성과 그것이 한 시대의 독점적 사상으로서 위치를 갖추게 되기까지는 여러 전제적 조건들이 확충될 필요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신유학이 형성되어 한 시대의 주도적 사상으로 부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새로운 계층의 등장이 표현적으로 요청되었다. 시대의 의식의 변모라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피의 수혈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당 시대로부터 송명시대로의 이행은 사상적 측면에서 혁명적인 변모를 드러내는 만큼 그러한 변화를 떠맡은 주체들은 정치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으로 새로운 배경을 갖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진 시대 이래로 중국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여러 번 변모를 거듭하지만 사회계층의 차원에서는 그 상층 구조에 별다른 변모 없이 오래도록 흘러내려왔다. 그러한 역사는 당대 중후기까지 이어져 나갔다. 위진 시대에 형성된 상층의 귀족 집단은 문벌화되고 세족화되어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이익을 독점하며 당대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이들 문벌 세족은 대대로 권력을 세습하여 독점한 세력으로서 한당 시대에 문학적 지식을 펼쳤던 주인공들이었으며 수당시대 불교의 번영을 가능하게 했던 후원자들이었다. 그러나 여러 대를 거듭하면서 독점적으로 상속시켜 나갔던 이러한 계층적 구도는 당대 중후기에 이르면서 서서히 와해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강성했던 당 왕조는 그 왕조를 확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방 이민족과 투쟁을 벌여야 했으며 왕조의 독점적인 권력과 상층 귀족 계층의 배타적인 이익에 저항하는 하층민들의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싸워야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 왕조는 변방에 절도사를 두고 그 절도사에게 힘을 나누어주는 분권적 체계를 운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절도사들은 임지에서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점차로 독자적인 힘을 쌓아 초규모의 무인 독점적 권력 체계를 만들어내었다. 이것을 번진이라고 한다. 절도사들은 초기에는 주로 변방에 임명되었으나 중기 이후로는 내지에도 임명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안녹산의 난 이후로 더욱 사고되었다. 당의 멸망은 이 절도사 체제로부터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층 귀족 세력의 번영을 위해 마련된 이 절도사 체제가 초규모의 무인 국가 체제로 발전되면서 거꾸로 왕조를 허약하게 만들고 상층 귀족 세력의 이익을 침탈하는 위험 요소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 무인 독점 체제는 상층 귀족 세력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 무인 독점 체제 속에서 상층 귀족 세력이 채습적으로 가지고 있던 특권이나 이익이 보장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상층 귀족 세력은 점차적으로 몰락해 갔다. 이와 같은 당대 후기의 번진 체계는 결국 당의 멸망을 가져왔다. 이와 함께 외부적으로 변방 세력의 바로 또한 당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번진 체계이든 변방 세력이든 문벌 세족의 특권과 이익을 보호해주는 데는 아무 관심도 없는 세력들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당이 멸망한 후 송이 등장하기까지 50여 년은 실제로는 변방 세력들의 시대였다. 변방 세력들은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도 하고 신흥 왕조를 무너뜨리기도 하면서 이 시기의 역사를 주도하였다. 이 50여 년 동안 다섯 왕조가 들어섰다가 사라지는 등 무수한 번진 체계들이 할거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문벌 세족은 완전히 몰락하고 역사의 무대에는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였다. 이들이 바로 신진 사대부 계층이다. 이 신진 사대부 계층은 당대 중기 이후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서서히 세력을 키워 오다가 총대에 들어서 주도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신진 사대부 계층이란 지방에 거주하는 지주 계층을 가리킨다. 그 가운데서도 번진 체계에 맞설 필요성 때문에 새로이 개발되기 시작한 강남 지방의 중소 지주 계층이 이들 세력을 대표한다. 번진 체계의 바로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은 당 왕조는 왕실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눈을 돌린 곳이 광활하고 비옥한 양자강 유역 즉 강남 지역이었던 것이다. 집중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양자강 유역은 당대 말기에 이르면 황화 유역을 능가하는 경제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강남 지방은 중소 규모의 지주들을 숱하게 배출하기에 이르렀고 이들은 상층의 문벌 세족들이 몰락한 공백을 메꾸면서 시대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새로운 세력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입지를 확장해야만 했던 만큼 현실적인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세습 권력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들에게 최상층 권력으로 뛰어들 수 있는 통로가 봉쇄되어 있었다. 최상층 권력은 번진 체계의 절도사들과 이민족 정권의 수장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작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력을 추구하였다. 그것은 바로 하층 관리가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지방의 향실을 통하여 하층 관리로 등장하기도 하고 번진 체계나 이민족 정권에 진출하여 하금무관이나 망료 등이 됨으로써 조금씩 자신들의 입지를 확장해 나갔다. 과거 제도는 특히 이들에게 매력 있는 것이었다. 과거에 급제하면 단숨에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입지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식들을 유학적 지식인으로 교육하는 데에 옴 열정을 기울였다. 유학적 지식을 습득해서 과거에 통과 입신하고자 했던 이들 제지 신진 사들부 계층은 송의 등장과 함께 빠르게 힘을 결속해 나갔다. 송은 당의 멸망 원인을 절도사 체제에서 찾았고 그런 까닭의 무력보다는 문치를 표방하였다. 아울러 당의 과거 제도가 지니고 있던 부정적 측면을 보완하여 좀 더 공정한 과거 제도의 틀을 갖추었다. 한편 신진 사들부 계층이 유학적 지식을 습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학습한 유학은 송대 초기 얼마 동안은 신유학적 특징을 갖춘 유학이 아니었다. 이들이 받아들인 것은 한당시대의 유학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현실 속의 구체적인 삶에 관심을 갖는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조만간 이들이 선택한 유학도 현실과의 연계 속에서 훨씬 더 기능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을 띠는 쪽으로 변모될 것임을 암시한다. 3. 신유학의 형성유학의 새로운 변형? 물론 유학이 변모하도록 만든 요인을 설명하기에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앞서 말한 것이 유학을 변모하게 한 현실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요인은 그 인형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인의 문화적 자존심과 연계된 것이다. 당대 말기부터 다섯 대 시대를 거쳐 총대로 나아가는 동안의 역사는 중국인에게 자존심을 손상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당 왕조는 늘 변방세력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이 점에서는 송왕조 역시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송왕조는 출발부터 변방세력의 위협에 직면해 있던 허약한 왕조였다. 특히 북방세력의 위협 앞에서 중국인들은 중국적인 것의 파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수당시대의 정점에 이르렀던 불교를 외래적인 것, 비중국적인 것으로 의식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한유 이래로 몇몇 유학자들이 선도해온 불교에 대한 비판의식이 더욱 고조되는 한편 유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친애감을 나타내면서 마침내 시대적인 사상으로 발전시키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학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심사상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명제가 중국인의 자존심과 연계되어 표면화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택된 유학은 시대를 내려갈수록 점점 더 이념적 색채를 뚜렷히 갖추게 되었다. 유학자들은 선언적인 측면에서는 이단에 대한 배척의식을 강하게 표출시켰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유학의 강력한 적이 되는 불교나 도교의 사상에 대응하여 유학을 훨씬 더 철학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러한 유학의 사상적 전개는 불교 사상과 도교 사상이 갖는 장점과 특징을 자기 속에 용이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유학을 탄생시킨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유학의 변형은 일조일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송대 초기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에는 다만 현실지향적인 세력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들의 사상적 도구로서 유학이 선택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런데 유학에 부여된 책무즉 유학이 총체적으로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의식이 커가면서 서서히 한당시대의 유학으로부터 총명시대에 걸맞는 유학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북송시대 초기의 고문운동에서 단초가 발견되다가 정학운동에 이르러 본격화한다. 범중엄이 주도했던 정학운동은 한당 유학과는 다 윤송명 유학의 특성이 구체화되는 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송대를 통틀어 전개되는 유학의 새로운 양상은 학파의 모습을 띄고 나타난다는 데 있다. 이 시대의 유학은 학파들 사이의 대립과 논쟁을 통하여 구체적인 모습을 세밀히 갖추어 나간다. 이때 등장하는 학파들은 크게는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관점의 차이로 분화와 대립을 보이기도 하고 작게는 신유학의 철학적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서 서로 갈라져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초기에는 주로 앞에 특성이 나타나다가 후기에 들어서는 주로 뒤에 특성이 나타난다. 4. 북송초기의 새학파 송대 초기에 나타나는 학파들의 분화는 정학운동 기간 동안에 뿌려진 씨앗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학운동은 유학자들 사이에 유학의 책임과 기능에 대한광범한 논의를 촉발시킨 사상적 용광로라 할 만하다. 정학운동은 기본적으로 개혁의 당위성을 전제로 하면서 시대를 개혁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유학이 어떠한 사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북송 시대에는 이러한 관심의 방향에 따라 크게 새학파가 등장하여 논란을 벌였다. 도학계열과 신법계열 그리고 촉학계열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조금씩 그 사상적 입각점을 달리하면서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다. 도학계열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숙구적인 입장을 가지며 점진적 개혁을 통하여 사회 문제를 다하고자 하는 유파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이 사회에 칠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갖는다. 이들은 군항의 도덕적 성품을 근간으로 하여 도덕 사회를 구현해 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전통 유학의 문법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유와 유종원 등 신유학 이전 시기 성각적 유학자들의 의식을 계승 발전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들로서 호원 손복 석계 등을 시발로 하여 줏돈이 소홍장제 정우정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신법계열은 정치적으로 혁신적 입장을 가지며 급진적 개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유파이다. 이들은 세상아 바뀌면 도덕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에 칠한 여부를 도덕의 문제로 파악하지 않고 훨씬 더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고자 하였다. 즉 법제를 완비함으로써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법가적 전통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도덕을 말하기보다는 공리를 표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 계열의 대표적 인물은 왕한석이다. 촉학계열은 소식소철 등으로 대표되는 소씨 일가를 가리킨다. 이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서는 점진적 개혁 쪽에 기울어 있으며 군항의 도덕적 입마음이 도덕 사회를 구현해내는 바탕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입각점 역시 전통 유학의 맥락 위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유학의 당파적 특징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유학의 당파성은 송명시대에는 이단 배척의 논리로 나타났다. 이 논리는 후기의 도학 계열에서는 신앙과 같은 의미를 지닐 정도였다. 그러나 촉학 계열에서는 이러한 당파성 논리가 별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이들은 유학 경전을 해석하면서 도교와 불교를 원용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이들은 뒤에 주의에게서 선악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하였다. 성명시대의 신유학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이들의 의상은 사상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문학적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사상적 분기가 일어나던 무렵은 이미 송대의 지배 집단 내에서 계층적 분화가 시작되던 때였다. 당대 말기부터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한 신진 사대부 계층 가운데 일부는 관인으로 등장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독점해 나가는가 하면 일부는 대지주나 대상인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할 때 왕한석의 집정은 이러한 독점으로 인한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왕한석의 신법은 이들 대지주와 대상인들의 이익을 억제하고 소지주와 소상인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한석은 자신의 경전주석을 교본으로 하여 과거를 치르게 하는 등 사상적으로도 독점을 행하여 이내 도학 계열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도학 계열과 신법 계열 사이에는 격렬한 투쟁이 일어나는데 이는 마침내 도학 계열이 대세를 장악함으로써 끝이 나며 남성시대에 들어가면 신법 계열은 거의 몰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법 계열이 소지주와 소상인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무로서 균등한 관계의 새로운 질서를 구현해내려는 입장을 가졌다고 한다면 도학 계열은 이미 틀을 잡고 있던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강화시키는데 더 주목했다고 할 수 있다. 5. 주의와 신의와 도학 계열은 남성시대로 들어가면서 금의 침략 행위에 맞서 주전파와 강화파로 다시 갈라졌다. 구강을 포함한 권신들은 주로 강화파에 속했다. 그러나 주전파든 강화파든 남성 초기의 학자들은 대부분 정우 정의, 형제 특히 정의의 학통을 계승한 사람들이었다. 정의의 학통은 정권 측에서는 남성 초기의 정권을 장악한 진해에 의하여 장려되었고 학파적 측면에서는 양시 윤돈사랑자 등에 의하여 수많은 문도들이 배출되었다. 그 후 정우 정의의 학통은 호환국 고갱 장식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번성했던 정우 정의의 학통은 마침내 주의에 의해 계승되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주의는 양시 나종원 이동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계승하며 남성 중기의 신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남성 중기의 유학계는 동남 3현이라고 불리던 장식과 여조 겸 그리고 주의로 대표된다. 장식은 호환국 고갱 부자에 의해 개창된 호상학파를 계승 발전시켰다. 주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던 그의 사상은 정우의 심학적 입장과 정의의 리학적 입장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성 초기에 가장 흥성했던 호상학은 장식 이후로는 단절되고 말았다. 여조 겸은 주의와 육구현의 대립 차이에서 절중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그는 중국의 제도와 문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역사 연구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여조 겸의 입장은 주의에 의해 넓지만 혼잡스럽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의가 계승한 학통은 정우와 정의의 사상적 특징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의는 심속에 초월적인 성의체가 존재함을 깨달은 40세 이후로는 정우의 심학보다는 정의의 리학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정의는 성품이 곧 니치이다 는 명제를 주장하여 총명시대의 신유학이 전개되는데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낸 사람이다. 그러한 정의의 입장은 마침내 주의에게 계승되어 완성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주의는 송대의 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남성 중기 유학의 사상적 지평을 확장하고 재고시킨 사람이다. 주의에 의해 성리학이라고 이름 붙은 신유학의 한 형태가 1차적으로 완성을 이루게 되는데 이후에 유학사는 주의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거나 비판 극복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학사 속에 그가 차지하는 위치는 지대하였다. 주의는 자기 주장을 개진하는 데 적극적이었으며 이단을 배척하는 데는 단호한 면모를 보였다. 그는 논쟁을 통해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확정해 나가면서 남성 중기의 학술계를 이끌어갔다. 그는 여조겸의 주선으로 아오사에서 육구현을 만나 학문 방법에 대한 논쟁을 벌였으며 질량하고도 왕도 앞에도 의와리에 관한 문제를 두고 5년 동안 논쟁을 벌였고 육구현 형제들과 무극과 태극에 관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육구현이 주의와 같은 도학 계열에 있으면서 학문하는 방법 및 신유학적 개념에 대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점을 갖는다면 질량은 주의의 도학 계열과는 완전히 다른 의식을 가졌다. 질량은 주의와 달리 왕도 앞에도 의와리를 완전히 통합시켜서 바라보며 도를 세계 내의 모든 사물 및 인간 사회의 여러 일들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주의의 학문은 그가 생존할 당시 권신인 한탁주에 의해 거짓된 학문이라 하여 금지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지만 명실 공이 남송 말기를 대표하는 학문으로 지휘를 굳건히 하였다. 송이 망하고 원이 중국을 통일하자 주의의 학문은 북방 지역에까지 전파되어 나아갔다. 원의 학술계를 좌우하였던 조복, 요초, 허영 등에 의해 주의의 학문은 관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원대 유학은 학위 황백, 김의상, 허겸 등으로 이어지는 금화, 학파, 조복, 허영 등으로 대표되는 북방, 리학, 오징을 대표로 하는 강우, 리학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원대 유학은 전체적으로 정의 주의 계열의 리학적 특징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점차 육구현에 심학하고도 조화를 추구하려는 경향을 띈다고 하겠다. 원에 이어 명이 들어선 다음에도 주의 계열의 학문은 관악으로서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주의 계열의 학문은 그 사회적 위상은 높아졌음에도 학문적 발전은 오히려 그 때문에 정체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학문 자체가 형식적으로 되면서 생명력을 상실하고 화석화되어 갔기 때문이다. 이 저문명 대초기 과거 시험 문제로 정착된 팔고문의 형식적인 모습에서 웅변으로 증명된다. 이처럼 주의의 학문은 이미 명대 사회의 시대적인 모순에 적절하게 대응할 만한 탄력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그 결과 주의의 학문은 시대와 겉돌면서 단지 과거를 치르는 유생의 시험 답안에서만 고고한 형체를 유지할 뿐이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시대적 고민을 담아 내는 좀 더 활기 있고 새로운 사상의 출현을 갈망하였다. 그와 같은 요구에 대응하여 나온 사상가가 왕수인이다. 6. 왕수인과 신유압 왕수인은 육구현이 제창하였던 심학적 입장을 자기 학문의 토대로 삼았다. 이 때문에 흔히 육구현과 왕수인의 사상을 하나로 묶어서 유광학도는 유광심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는 정의와 주의의 사상을 묶어서 정주학이라 부르는 것과 대비된다. 그러면 주의 계열의 학문과 왕수인 계열의 학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첫째 주의 계열에서는 성품이 곧이라고 말하는 데 반해 왕수인 계열에서는 마음이 곧 이치라고 말한다. 둘째 주의 계열에서는 객관 사물 속에도 있다고 말하는데 왕수인 계열에서는 이치는 마음이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을 통하여 드러난다고 말한다. 셋째 학문하는 방법에서 주의 계열에서는 덕성을 함유하는 존덕성 공부와 아울러 지식을 추구하는 도문학 공부를 똑같이 중시하는 데 반해 왕수인 계열에서는 존덕성 공부만을 중시한다. 넷째 주의 계열에서는 지식과 행위를 일단 구분한 뒤 양자의 합의를 추구하는 데 반해 왕수인 계열에서는 지식과 행위는 매당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들만 가지고는 왕수인이 육구현의 심학을 받아들여 발전시켜야만 했던 필련적인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 필연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다시 시대적인 문맥을 찾아보아야 한다. 주의 계열의 학풍이 이미 화석화되어 시대 사조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왕수인은 주의의 학문이 추상적인 이치 안에 숨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생계를 상실하고 말았으며 지식을 중시한 나머지 진실한 수양과 노력의 측면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살아있는 인간의 마음과 행위 지식이 치 등을 일체로 간주하는 심학체계를 구축해냈던 것이다. 송악이 주의로 대표된다면 명악은 왕수인으로 대표된다. 왕수인의 후예들은 왕수인이 언급한 사구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좌파 우파 등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이들은 양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현성파, 기적파, 수중파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이 중 좌파에 해당하는 현성파는 도노정 문맥에서 양지를 자연생명체의 자연스러운 관련이라고 받아들이는 계열이다. 명말에 이르기까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 이 현성파이다. 현성파의 한 갈래에 서있는 왕관은 태주학파를 개창하는데 이 계열에서는 도덕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러한 측면은 이지에 이르면 극단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송명시대의 신유학은 지식과 사상을 통하여 인간과 사회를 지도해 나가고자 한 지식인의 의지를 바탕으로 전개된 유학의 한 형태였다. 그러한 점에서 신유학은 유학의 건강한 측면을 드러낸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실제로 신유학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느냐 하는 논의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신유학도 그 형식을 완성하여 한 시대의 의식을 대변하는 학문체계로 굳어진 다음에는 화석화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은 비단 신유학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모든 사상은 처음에는 인간 자체를 위한 발언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옹호하는 역사의 전철을 밟게 마련이다. 그러니만큼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살아남는 것은 다만 어떤 사상을 배태하기까지의 내적인 고뇌와 그 고뇌를 촉발시키던 건강한 양심일 뿐이고 그 고뇌의 구체적 결과로서 표현되는 사상은 항상 그것의 껍질로서 역사의 부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7. 주자학의 특성 일반적으로 성리학은 주자학과 양명학을 아울러 가리킨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성리학이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의주의 계열의 성리학 즉 주자학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주자학은 조선 철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그 특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주자학의 특성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 주자학은 선품이 곧 이치이다. 는 명제를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는 속명 유학의 한 유형이다. 선품이 곧 이치이다. 라는 명제는 세계는 이치와 기질의 오묘한 조화로 이루어졌다. 는 명제 그리고 마음은 이치와 기질의 오묘한 조합이다. 라는 명제와 서로 상관되어 있다. 둘째 주자학이란 정의와 주의 계열의 사상적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된 사상적 유형을 말한다. 이미 말했듯이 신유학의 역사는 여러 가지 사상적 실험을 복합적으로 내지하면서 전개되었다. 북송초기 소학은 세계와 인성을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기론적 바탕을 상속으로 받아 이루어진 것이었다. 북송초기 신유학의 역사에 나타나는 주토니 소홍, 장제, 정호 등은 세계와 인성이 기질로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에 반해 세계와 인성을 이루는 존재론적 개념으로서 기질 이외의 이치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한 사람은 정의였다. 주의는 이러한 정의의 입장을 상속받아 성학의 완성된 형태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주자학이란 정의로부터 시작된 신유학적 실험 이주의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이후 조선 주자학이나 일본 주자학에까지 이어져 나가는 사상적 흐름이라 하겠다. 셋째 주자학은 송명유학 또는 신유학의 사상적 중심에 놓이는 사상의 한 형태이다. 송명유학은 새로운 사상적 화두를 갖는데 그것은 바로 유학을 혁신시켜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원래 유학은 일상적 삶 속에서의 바른 행동과 실천을 추구하였던 학문이었다. 그런데 일상적 삶이란 구체적이고 상황적인 것이지 논리적 문맥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유학은 세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낸다거나 형이상학적인 구조를 갖추는 내에는 그다지 적극적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송대에 들어서 유학이 놓인 환경은 다른 사상들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치열한 것이었다. 유학자들은 그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여겼고 불교나 도교와 같은 사상적 적들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로서 자신들만의 특징을 단련해 낼 필요가 있었다. 유학의 특징은 바로 그것이 일상적 삶 속의 뿌리를 두고 바른 행동과 삶을 추구한다는 점이었지만 이러한 특징들을 원형 그대로 원용해서는 이미 웅대한 형이상학적 구조와 정밀한 논리적 체계를 갖춘 불교나 도교의 사상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따라서 새로운 유학은 이들 도교 사상이나 불교 사상의 어느 부분을 상속받아서라도 스스로를 논리적 체계 속에 세우고 자신 안에 형이상학적 문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노력은 필연적으로 세계의 존재 방식을 해명하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초기 신유학사에서 나타나는 주역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 발현이었다. 이 노력은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전개되어 가지만 일단 어느 정도 역량을 축적한 다음부터는 주관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추구되기 시작했다. 즉 유학적 세계 속에 놓여있는 도덕주의라는 이념이 세계 해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시기로 마침내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존재 세계를 해명하고자 하는 열정과 도덕주의라는 이념의 결합은 존재로부터 도덕을 발견해 내는 데 만족하지 않고 거꾸로 도덕을 존재화 시켜내려는 태도로 역전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신유학은 마침내 이치를 세계 구성의 근본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의주의 계열의 사상적 입장이다. 그러니까 정의주의 계열의 철학 즉 주자학은 이념으로서 기능하는 유학적 도덕주의가 송대의 사상적 환경 속에서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필련적 결과라고 하겠다. 그것은 송대 초기 도학 계열의 사상적 실험들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며 아울러 명대 신유학을 배태해 낸 바탕으로서 기능하였다. 넷째 주자학이란 인간을 이원적 구조를 통해 바라보는 태도를 가진 사상의 유형이다. 주자학에서 세계는 이치와 기질이라는 두 요소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인간의 마음도 이치와 기질이라는 두 요소의 복합으로 이루어진다. 주자학은 이와 같은 기본 구조 위에서 도덕주의라는 이념을 구현해 나가는데 이때 특히 이치의 권능에 의존하며 기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 인간의 기질의 작업을 통해서만 현실, 세계 속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요. 구체적인 인간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즉 기질이 주자학적 구조 속에서 세계와 인간을 구성하는 존재론적 원소임에 틀림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문맥에서는 오히려 부도덕 따위를 야기하는 부정적인 원인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기질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실적 인간이나 현실적 인간의 마음도 부정적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자학에서 도덕의 구현이란 어떤 측면에서는 현실적 이간과 현실적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이치 자체 또는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이치로서의 성품 자체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욕을 버리고 천의를 보존한다. 는 주자학적 수양을 주장하는 명제는 유학의 가장 건강한 특성 중 하나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간의 도덕에 상처를 입힌 채 창백한 이성주의를 낳고 말았던 것이다. 다섯째 주자학이란 유학의 역사에서 전개된 지식론적 흐름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입장을 제출한 사상 형식이다. 이 점은 말할 것도 없이 주의의 공적이다. 유학사에서 지식론이 독립되어 적극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한 것은 주의부터였다. 그것은 주의의 대하 해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대하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왕수인의 학문을 적립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할 때 명대의 유학 역시 지식론과 결코 무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주의가 독자적 인지식론에 성립을 가능토록 하는 틀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왕수인은 주의에 의해 마련된 지식론적 틀을 해체시키는 쪽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주의가 지식론을 독립시켜 보았던 것은 이치를 실제하는 것으로 보았던 그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이치란 인간의 마음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객관사물을 궁구함으로써 이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물론 주의는 이치에 이르는 통로를 이것만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다. 그의 체계에서 이치는 이미 내 마음의 성품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주의는 존덕성과 도문학이라는 두 가지 통로를 다 승인하고 있다. 이 점은 주의뿐만 아니라 왕수인 등 여타의 유학자들도 다 승인하는 바임으로 결코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주의의 경우 이치가 객관사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은 한결 실제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처럼 주자학에서는 객관사물에 대한 탐구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렇다고 해서 주자학이 객관사물, 그 자체의 탐구의 목표를 둔다는 말은 아니다. 주자학 역시 유학적 도덕주의의 반경 안에 있는 만큼 내 객관사물에 대한 탐구라는 것은 결국 객관사물 속에 드러나는 이치를 포착하고 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주의가 제출한 지식론은 유학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섯째 주자학은 이념성이 강조되는 유학의 역사 속에서도 더욱 강력한 이념성으로 무장되어 있는 전투적인 유학이다. 유학은 원래 스스로가 이감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이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치는 주의 계열의 성리학에 이르면 훨씬 실제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며 이치의 순결성도 더욱 강하게 주장된다. 주의 계열에서는 이치의 순결성에 대한주장을 유학 외적인 것을 대상으로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유학 내적인 것을 대상으로 강도 높게 말한다. 이미 말했듯이 주의는 격렬한 논쟁을 통해 스스로의 학설을 확정해 간 사람이다. 그의 논전은 주로 신유학 내부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따라서 불교나 도교에 대한 비판 외에도 육구연이나 질량 등에 대한 비판도 격렬히 행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스스로의 학설과 입장을 절대적인 이념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이념성 때문에 주의 이후의 주자학도 그 철학적 순결성을 크게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 점은 조선의 주자학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마디로 주자학은 기존의 유학에 비해서 훨씬 체계화되고 이념화된 유학이며 유학의 도덕주의를 적극적으로 강화시켜낸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리로서의 이치의 순결성과 절대성을 강도 높게 주장하다 보니 인간의 따뜻한 숨결을 도회시하는 경향을 띄게 되었으며 그 체계가 완성된 이후에는 그 체계와 논리를 수호하려는 노력이 너무나 강의 시대와 인간의 삶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오히려 상실하고 말았다. 더 읽어보아야 할 책들 도전건차 주자학과 양명하 김석근 외 옮김 까치 1986 최근 덕외 원대성리야 포은사상연구원 1992 주주전 당좌 중국철학 문재곤 외 옮김 옮김 예문서원 1993 중국철학연구회 논쟁으로 보는 중국철학 예문서원 1994 후유려 송명희 학사 박완식 옮김 이론가 실천 1995 들이라니 ten 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